인동남 선생님입니다 이분 작곡가로 유명하시고 잘 아시죠! 하.... 예 너무나 많은 방송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다 아실텐데 우리 선생님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 장시간으로 한번 보여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내일은 좀 더 세월이 하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네, 오늘 알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재형생으로 또 강의자의 문구로만 열차 이렇게 좀 한번 들어보세요. 이렇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도 강의님의 웃음을 보내는 마음이 그 도둑한 아중한 비밖인 내 사랑을 울어라 열네 한 눈이 새고 울어 열네 한 눈이 새고 울어라 열네 한 눈이 새고 울어 열네 한 눈이 새고 울어 열네 한 눈이 새고 눈빈의 은상 네 입을 보내 아쉽게 흐느끼면서 하염없이 헤매는 서랍을 바랄게 내 가슴에 이 상처를 어느가 달래주니 우라우라 열받은 한새로 좀 어색하지 않았나요? 제가 선아 학교 안으로 이쪽으로 왔는데 제 감정이 있으니까 제 남검 괜찮지?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하고서 춤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은 한 내가 CD 한 방에서 다들 깨우실 겁니다 내일은 가슴? 다 하나 춤추세요 준비됐죠? 여보세요?